눈물이 납니다 박영원 눈물이 납니다 아기가 엄마 손을 잡고 나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 내 유년 시절의 그 손길이 허전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진지들의 고히 팔순 잔치에 가서 자손들 등에 업혀 반 대소하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볼 때면 해가 변조차 베풀어 들이지 못한 후회의 막급에 불효 때문입니다 어머니 눈물이 납니다 당신이 그리울 때마다 이토록 무시로 가슴이 처미는 눈물이 납니다 네 눈물이 납니다 하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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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